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수한 면이 있죠. 순수한 면이 있는데 오늘 보통명사처럼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자꾸 반복되게 되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헌법 제83종과 4종 형사여름들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내가 그 논의를 보고 참 한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익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직상실. 나경원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거는 허망한 기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다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생각들 하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분들 그 그림이란 것은 4월 10일 총선에 이미 결판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이전에.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거다. 아직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제가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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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게 되면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그건 허망한 기대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전에 뭐 겁니까? 4월 10일 총선으로 끝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으로 다 끝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나경원 의원이 여러분도 한 이야기가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고를 여겨.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무슨 또 이야기해야 본인도 그냥 존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재판 중 대통령 당선된다고요? 대통령 당선될 걸 아는 모양이네 한동훈 씨가. 집행유예만 돼도 재선거입니다. 그거는 법률과 생각이고 법이 어디 있노 이야기죠. 강자의 이익이 뭡니까? 법이잖아. 강자의 이익이 사실이고 강자의 이익이 정의인 거지. 힘을 가진 자가 사실도 결정하고 정의도 결정하고 진실도 다 결정하는 거지. 구속여부도 결정하는 것이고. 다들 꿈 깨라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자 여기 이제 나경원 후보가 뭐 그래도 좀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에 하나가 아니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글을 쓰라고 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까는 어이없는 기가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민말을 안아준 거 더 늦겠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냥 선거 끝나면 끝난 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뭘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한참 먼 겁니다. 한동훈 씨도. 완전히 헛소리인 겁니다. 당신이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합니다. 정확한 인식인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미 영장판사까지 골라서 지적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입니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어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지.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분들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국힘의 비겁함과 국민들의 소심함과 대통령의 부정직함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누구 책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집권하겠지. 집권 못할 이유가 없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은찬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발 공박사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면 내가 내 양심을 속여야 하는데 어떻게 양심 속여 방송하겠냐. 차라리 그러면 방송 안 하지. 그냥 방송 접고 그냥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지. 나는 누구처럼 거짓말 해가지고 클릭스 올릴 생각이 없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경훈 의원도 정치 여러분도 경력이 꽤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가정문을 붙였지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한테 글을 쓰려면 이재명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렇게 가정문 안 쓸 겁니다. 집권하면 집권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럼 법관들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검찰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경찰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논평가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의 탄핵소치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 안 해요. 그 사람들 앞에는 아무것도 이런 베이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먹은 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출을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경훈 의원이 판사 출시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법은 조직법까지 손을 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판사도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여기에 민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서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준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경훈 의원이 적은 이 짧은 여러분들 페이스북 글은 나경훈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여러분들 권력을 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진다면 가정문을 내렸지만 실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명이 여러분들 권력을 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판사 출신이고 정치판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활동이 온 사람이 정확하게 내다보네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법원 조직법을 여러분들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 다 수중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들이 맞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 알아서 뭡니까? 기는 겁니다. 알아서 모두가 다 알아서 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누구가 무슨 김민전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을 지면 강자가 여러분들 지면 모든 것을 다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여러분들 시답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 문제로 돌아올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그때 아차하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야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교수는 다 그냥 기는 겁니다. 알아서 눈치 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경훈 후보의 여러분들 이 기사가 났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 구연 설명을 더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